민주당이 승리를 노렸던 세종시 갑 선거구.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 민주당이 돌연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고 제명했습니다. 이 후보가 갭투기를 한 의혹이 있음에도 재산 현황을 당의 허위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도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과문을 내고 후보에서 최종 사퇴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 갑은 국민의힘 류재와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의 양자구도로 재편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혼란에 빠졌고, 제1야당 후보 부재로 표심의 향방은 오리무중입니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란 관측 속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역구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장은 해당 선거구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대전과 세종 9석을 모두 휩쓸었던 지난 총선과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고, 검증 실패에 대한 비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검증의 실패가 유권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고요. 또 민주당 전체와 그리고 다른 선거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쪽에서는 의석 손실까지 감수한 결단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힘과 비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사과할 능력조차 없는 정당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공천 취소 사태에 따른 표심 변화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성형입니다.